아이씨 어쩐지 불안하다고 했어 내가 아 이거야 골라 마셨지만 몰라는데 뭡니까? 그게... 그... 아니... 제가 할 말이 좀 있어서요 할 말 뭔데요? 그게 왜 그러니까 잠시만 아깐 얼굴도 보기 싫다 나랑 결혼할 생각도 없다더니 지금 뭐 하는 겁니까? 그러니까요 정말 다시는 얼굴 보고 싶지도 않고 또 그쪽이랑 저랑 결혼하고 싶은 생각? 눈꼽만큼도 없으니까 다시는 연락하지 마시라고 제가 그 말을 하려고 왔네요 그럼 전 이만 그래도 나 할 겁니다 결혼 네? 그러니까 말해봐요 왜 나랑 결혼하기 싫은지 다! 다 싫어요 다! 막 나 잘합니다 어쩌고 그런 이상한 느끼한 멘트 하는 것도 싫고요 또 시조세대 하면 그 얼굴도 싫어요 시조세요? 그럼 전 이만 갈게요 아 철옥볼! 시조세 시조세? 시조세가 어떻게 생겼지? 이게 시조세입니다 어디에 닮았다는 거야? 이 뭔가 느낌적인 느낌이 특히 코 굉장히 닮긴 한 것 같습니다만 뭐? 와 진짜 닮았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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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고맙습니다 полов Но